저희는 뭘 시켰죠? 저는 오카나가 스프링이에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오늘 치킨집인데 시원해요? 다이어트 고음 첫 술 한번 해보세요 뜨거워? 나세? 반찬도 응 맛있겠다 무 무 오 맛있어 호텔 맛있지? 떨면 비슷하다 망가 안 해줬어 다이어트 다이어트 내려놔 내려놔 나가서 먹을까요? 빨대만 꼽고 나가자 종이빨대 이게 절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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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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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야외 테이블이 다 안되서 야외로 나왔어요 여기 크로쌍이 좀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는데 아몬드 크로쌍이 없어서 다이어트 드세요 하나씩 1인 1 크로쌍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럽맛이다 시럽맛? 모카가 원래 시럽맛이지 자게 못먹겠네 남이랑 그나마 같이 먹어야 돼 맛있어 한번 식감을 바삭바삭 바삭바삭? 지금 방금 구워가지고 아까 이게 없었는데 바로 주문할 때 한판 구워서 나오더라고요 바로 갓 나온 거라서 딱딱딱딱하고 맛있어 진짜 아주 좋다 이렇게 그냥 동네에만 나와도 야만하니 맛있어 맛있어 드셔보세요 이거는 딸기소다에요 이거는 딸기소다에요 과연 딸기가 시키네 얘가 나 딸기 정말 만들잖아 동네에도 있잖아 못먹고 좀 더워 시원하다 시원하네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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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가면 가기 자 짜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기념품 샵에 1시간 에어컨도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체리, 그 다음에 칼랑은 에스프레소 저는 와플콘에 받았어요 맛있어? 진해 그늘이라 너무 좋다 그늘이라 응 여기에요 여기 마리아 스텔라또 앤 카페 잘 먹겠습니다 잘하게? 맛이 어때요? 네 뜨거워요? 뜨거워요? 맛있어? 맛있어요? 드세요 물 만져? 어 밥 잘 먹겠습니다 오이 오이 스파이시 치라시돈 오랜만에 맥도날드 왔는데 안에서 주문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처음으로 모바일 오더 해보죠? 그렇죠 아휴 이게 정말 무슨 일일까요 맥도날드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는 랭니 맥도날드입니다 여기는 맥도날드입니다 여기는 맥도날드입니다 여기는 냉리 맥도날드입니다 맨날 온전히 먹으니까 쟈는 먹기 좋은데 먹기 좋은데 맛나왕?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어볼까요? 맛있죠?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지금 커피가 들어갔는데 스타벅스도 주문하면 이렇게 맥도날드처럼 밖으로 가져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나 봐요 코로나가 바꿔놓은 풍경인 것 같아요 뭐예요 이거? 이거는 성유? 베리베리 히비스커스 맞아 베리베리가 들어가 왠지 모르겠지만 브이비야 네 베리베리 히비스커스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 맛있어요? 이거 가끔씩 먹는데 카로리도 적고 건강하악해서 아니 살도 많이 빠지신 분이요 저는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아유 갑자기 또 당을 이렇게 먹고 드시나 아니 쌀국수를 먹으니까 당이 땡겨가지고 뭐요? 스타벅스 지점마다 좀 맛이 다르긴 한데요 아 여기 진짜 맛집이에요 맛집 커피 진짜 잘 만든다 여기 여기 어느 지점인지 제가 표시해 두겠습니다 저희 이거 들고 산책하러 갑니다 오늘의 메뉴는 샤브샤브입니다 이게 오징어예요? 낙지예요? 오징어 오징어 여기 안에는 새우가 숨어있어요 오우 맞다 새우있어요 새우 치즈떡 그 다음에 홍합으로 육수를 내고 있습니다 와우 이거 뭐 해물탕인가요? 오징어가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엽다 오징어 손대 같아 귀여워 지금 육수 내고 있어요 진짜 귀엽다 거의 오징어가 아니라 꼴대이 같네요 네 어떻게 자를 거야? 내려놔야 되나? 동그랗게 자르고 싶지만 동그랗게는 못 자를 거야 어! 조심조심 그치 한번 가르고 이야 이렇게 통오징어를 오징어 꽃이 피었어요 오징어 꽃이 피었어요 언니 두세요 오케이 짜잔 이게 뭐냐면요 이거 냉동 피자예요 이건 치즈 피자 같은데 이것도 피자예요 친한 아는 동생 남편분께서 치자 가게를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피자를 싸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동생 지인분께서 오이지를 담그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이 절여놓은 것도 받았어요 오이지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오늘 완전 보좌 된 기분이에요 감사해요 써니 잘 먹을게 안녕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가볼까요? 가볼까요? 응 응 그래 이따 밥 먹고 응 그래 이따 밥 먹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야기 소바 찌개 떡볶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떡볶이랑 치킨 떡볶이랑 치킨 떡볶이랑 치킨 떡볶이 일부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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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제거 시카고 네 땀 메모 맛있어요 커피 나왔어요 이거는 치즈케이크이고요 신랑권은 모르겠어요 몰디브라크 아 그래요? 아이스 몰디브라크 화이트버커 시켰습니다 아무튼 컬러 좋아해 살짝 밑에 먹어봐 젤리맛? 젤리맛? 맛있게 드세요 내꺼는? 바닐라 아니야, 화이트버커 이거가 이상한 거거든 사장면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게 훨씬 더 양이 많네 이걸로 시켜주는 언니 이거 복도나 되게 맛있는 복도나 같은데요? 그쵸? 프럼 오카나간이에요 아! 와인도 오카나간 와인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분 다 이제 동시에 이렇게 보는 거 처음이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맥주 한번 소개해 주시죠 와 이거 이렇게 무슨 이거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맛일까요? 이거 이거 라임 맛 맥주인데 괜찮더라고요 맥주 같지 않고 되게 그냥 톱 같은 느낌? 오리지널 이건 아까 제가 새로 나왔길래 신상이길래 안에 검은깨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원래 우리 밖에서 놀기로 했잖아요 그쵸? 네 날씨가 네 오늘 날씨가 저기 산불 미세먼지로 인하여서 안 됩니다 되게 맛있는데 네 진짜 맛있어 이거 이럴 때 귀엽습니다 반응이 너무 리액션이 너무 좋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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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엄마 안 담아요 츄룩츄룩 장애의 유석 유랑이 너무 예쁘게 생겼지? 네 다 예쁜데 유랑아 야기 냠리 저까지 몇만 원 네 츄룩츄룩 떨어졌어 근데 아이고 너무 많이 냠냠해 되게 매력있다 응 원래 낯을 제일 많이 가지는데 아빠가 너무 귀엽다 얼굴이 와 다 모였다 다 모였다 냠냠해 다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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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어머 손 들고 그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헉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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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진짜? 아 아 이만이 손질 중 이만이 손질 중 마이 오잉 아 그럼 스핀을 해야되나 이렇게 부어야하나 하하 방송국 관심없어 하하하 하하 하하하 잘한다 잘한다 상품받은거니까 먹어볼께요 감사합니다.